여러 명이 단체로 출연한다면 각자의 캐릭터 일관성이 지켜질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2명까지만 확인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3명, 4명 이렇게 등장 숫자를 늘려볼게요. 사용할 캐릭터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개했었던 그 캐릭터들을 재사용할 거예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렇게 매번 영상마다 꾸준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건 캐릭터로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설명을 도와줄 등장 캐릭터들을 소개할게요. 이 얼굴들의 일관성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려면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니까요. 주인공은 하얀 고양이에요. 순수하게 하얗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의 영향을 받는다면 금방 티가 나게 될 거예요. 언제부턴가 조연으로 밀려난 회색 고양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는 집사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주인공이었어요. 이마에 있는 줄무늬가 특징이에요. 까만 고양이는 단순한 올블랙이 아니라 배는 하얗다는 게 특징이에요. 잘못하면 진짜로 올블랙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보기보다 까다로운 무늬예요. 색깔이 화려한 앵무새예요. 고양이들이 무채색이어서 색감을 살려보려고 컬러풀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캐릭터의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 조류로 선택했고요. 먼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캐릭터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창밖에 눈이 내리자 하얀 고양이는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동글동글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눈사람과 친구가 되었지만 시세많은 나쁜 고양이들이 눈사람을 부셔버렸어요. 상심한 고양이를 본 집사는 마법을 부려 앵무새를 크게 만들어줬어요. 앵무새는 하얀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나쁜 고양이들을 쫓아버렸어요. 요런 동화같은 영상 제작을 위해 제가 사용하는 AI 이미지 툴은 디자인이에요. 경로는 설명의 더보기에 있으니 바로 가보실 수 있어요. 이미 쓰던 캐릭터들이라서 새로 만드는 과정은 건너뛰고 합성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캐릭터 신규 생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하세요. 캐릭터의 신규 생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캐릭터별로 여러 각도의 이미지를 얻게 돼요. 이 이미지들을 써먹을 거예요. 먼저 몸풀기로 두 명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맞춰주는 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좌측 메인 메뉴에서 캐릭터 메뉴를 클릭하고 컨시스턴트 캐릭터로 가주세요.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한 다음, New Character를 클릭해주세요. 전체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써주면 돼요. 캐릭터 A에 해당하는 각도별 이미지와 캐릭터 B에 해당하는 각도별 이미지를 모두 올려주세요. 한 번에 다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이 두 캐릭터를 묶어서 학습시키는 작업이에요. 학습이 된 묶음 캐릭터로 사용해야 두 캐릭터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어요.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회색 고양이는 특유의 무늬가 없어졌고, 검은 고양이는 배까지 다 검해졌어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캐릭터 넷을 한꺼번에 학습시켜 볼게요. 컨시스턴트 캐릭터에서 New Character를 눌러서 캐릭터별로 이미지를 모두 다 넣으면 돼요. 캐릭터가 많아진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게 반전 아닌 반전이에요. 활용법도 간단해요. 4명을 등록했지만 이미지 만들 때는 3명만 호출해도 되고, 2명만 호출해도 되고 필요한 대로 갖다 쓰면 돼요. 컨시스턴트 캐릭터의 단체로 학습이 완료된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캐릭터 설명이 뜨는데요. 자동으로 뜨는 내용은 지우고, 캐릭터가 넷이니까 넷에 대한 특징을 캐릭터별로 구분해서 써주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앵무새 설명과 하얀 고양이 설명과 회색 고양이 검은 고양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풍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배경이 안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하얀 고양이가 앵무새의 영향을 받아서 발그레한 볼터치가 생기긴 했네요. 그것만 빼면 다들 원본의 특징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배경으로 눈 쌓인 거리를 추가해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실패했네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제법 성공이에요. 흰 고양이가 앵무새를 타고 나쁜 고양이들을 내쫓는 느낌이 있어요. 배경을 해변가로 바꾸고 하얀 고양이를 빼고 만들었더니 나머지 셋만 출연한 모습이에요.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구현해요. AI 비디오에서 동영상으로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해주면 돼요. 알고 나면 참 시시할 정도지요. 여러 캐릭터들 중 하나만 교체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학습은 단체로 한 번만 시키면 끝인데요. 필요한 대로 골라서 등장시키면 아무 일도 없긴 해요. 문제는 학습시킬 때 비중 낮은 조연들을 꼭 빼먹게 돼요. 그게 참 그렇게 되네요. 학습이야 다시 하면 되지만 학습시간이 평균 30분 정도로 좀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세 컷만 출연하는 조연들까지 합쳐서 AI 학습을 또다시 시켜주기엔 이래저래 너무 아까워요. 학습시키려면 캐릭터 시트에서 이미지도 새로 만들어와야 하고요. 그럴 땐 차라리 캐릭터를 수작업으로 교체하는 게 더 빨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이 3마리와 앵무새만 학습시키고 눈사람은 빼먹은 경우에요. 그런데 눈사람이 하얀 고양이하고만 출연하기도 하고 나쁜 고양이들하고만 출연하기도 해요. 출연 장면은 단 두 컷이긴 하지만 이 눈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실은 눈사람에 대한 캐릭터 시트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고작 두 컷 나올 건데 굳이 캐릭터 시트까지 만들어낼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그냥 즉석에서 바로 생성해줘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일단 필요한 장면부터 만들어요. 컨시스트 캐릭터 메뉴에서 하얀 고양이와 눈사람을 설명하고 배경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면 이렇게 완성본이 만들어져요. 눈사람이 꽤나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 장면에 있는 눈사람을 두 번째 장면에도 등장시켜 볼게요. 대체용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요. 대체용 이미지는 눈사람의 대역을 써서 만들어줘야 해요. 주변 캐릭터들의 시선 처리나 공간 확보가 필수라서 대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컨시스트 캐릭터에서 단체로 학습된 캐릭터를 선택하고 캐릭터들의 기본 작업을 해주세요. 행동지정 프롬프트에는 회색 고양이와 까만 고양이가 각자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운데 눈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하얀 고양이를 호출해서 눈사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사용할 눈사람을 준비해 볼게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눈사람 원본을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눈사람 영역만 캡처해서 저장해주면 캐릭터 준비는 끝이에요. 메인 메뉴에서 AI 에디터를 클릭하고 인서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눈사람을 불러온 다음 영역 지정 도구를 선택해주세요. 눈사람의 키가 크니까 눈사람에 걸맞은 사이즈로 영역을 지정해줘야 해요. 그러면 눈사람의 대역이었던 하얀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 눈사람이 딱 맞게 들어와요.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장면에 완전히 똑같은 눈사람이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과정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응용해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경을 씌울 수도 있어요. 안경의 각도가 고양이의 시선처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합성할 수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매번 장면마다 고양이에게 인서트 오브젝트로 안경을 씌워주는 건 은근히 작업이 복잡해져요. 자주 등장하는 건 인서트 오브젝트보다는 AI 학습을 통해 등록해버리는 게 좋아요. 불러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AI 학습과 인서트 오브젝트만 알고 계셔도 캐릭터의 일관성은 흡족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